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 윤기자입니다. 가수 송가인이 음악 토크쇼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송가인은 다음 달 3회 서울에서 열리는 난청인을 위한 올포유 자선음악 토크쇼에 출연을 알렸습니다. 올포유 올리브 유니온 포유 ESG 자선음악회는 국내 최초 난청인을 위한 자선 공연으로 지난 9월 가수 정동원이 무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송가인은 이어 두 번째 주자로 참여해 난청인을 위한 특별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올포유 콘서트 참여 방법은 올리브 유니온 고객을 포함 난청인 또는 직계가족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티켓 2매씩 무료 교부가 된다고 합니다. 송가인은 좋은 기회 주셔서 영광이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았는데 더욱 뜻깊은 공연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송가인은 지난 8일과 9일 2022 전국투어연가 목포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는 15일과 16일에는 천안에서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첫 방송되는 TV조선 새 예능 프로그램 복덕이 들고의 가수 김우준과 함께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하나 없어 전환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